미스비시 모터스 국내 공식 수입사인 MMSK가 지난 26일까지 사흘간 강남전시장과 롯데백화점에서 개최한 랜서 BS 폭스바겐 골프 비교 체험 행사에 많은 참가자들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당초 2색 이벤트로 주목을 받았던 이번 비교 시승은 참가자들이 대표 엔트리급 모델인 미스비시 랜서 가솔린와 폭스바겐 골프 디젤의 경제성과 성능을 한자리에서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랜서 골프치다 비교 체험 행사에는 3일간 약 500명의 고객이 직접 시승에 참여해 흔치 않은 수입차 간 비교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MMSK 세이즈 앱 마케팅 총괄 김진웅 이사는 이번 비교 체험 행사를 통해 랜서가 엔트리 수입차의 대표 모델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았다며 소비자들이 수입차 구매를 고려할 때 꼼꼼히 비교하는 현실을 반영해 비교 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년형 랜서 판매 가격은 2750만원 스페셜 모델과 2,990만원 다이나믹 모델으로 3천만원 이하 수입세단 중에서는 유일한 이 연급 수입세단이다.